주상절리대가 있는 서귀포시 중문해안에 들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부영호텔단지가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안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마련됐다지만 경관 훼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주상절리대와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대. 부영호텔과 컨벤션센터 동쪽으로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 4개동을 더짓는 부영호텔단지 사업이 제주도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호텔이 들어서게 될 사업 부지입니다. 호텔 4개동이 이곳으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1km 거리로 들어서게 되면 바다조망과 한라산조망을 중간에 가로막게 돼 경관 사유화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영호텔은 건물 4개를 6개로 나눠 간격을 더 넓히고 바닷가 쪽 정원을 개방한다는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진입로 교차로를 더 넓히고 건축물 색깔은 자문받아 결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공간은 개인 사유 거지만 주민들이라든가 관객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35미터인 건축물 높이나 객실 수는 그대로인데다 해안전체가 사유시설로 바뀌어 경관 사유화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역에 있는 경관 자원이라든가 환경에 전혀 안 어울리는 건물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영에 어떤 종속돼 있는 그런 종류의 형태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영호텔은 다음 달 건축 허가를 받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